이거 서페이서 이곳에서 찍으려구요 이게 하도 좋다고 해서 아카크릴은 제가 아크릴이에요? 아크릴 원샷 진짜 한 번에 가네 여러 번 샷을 풀었지 되게 편하다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난다는 걸 알 수 방법이 없어 아야죠 영상으로만 찍을 수가 없어 사진으로만 찍을 수가 없어 아 한 번에만 찍어주는구나 이거 말씀 정말 작업시간 엄청 잘 못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좋은게 네 그 뭐지? 그냥 바로 흔들어가지고 이거 흔들기만 잘해 한 거예요 진짜? 금방 실어졌대 갔다 온 지 지금 한 시간도 안 한 시간은 아니었죠